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서하는 취미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기저기 취미가 뭐예요? 아 저 독서요 하는 사람되는 방법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우선 첫 번째 단계 오다 가다 지나가다 서점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들린다 내가 서점에 큰 볼일이 없더라도 잠시 들어가서 베스트셀러의 표지 디자인만 구경해도 좋고 학용품만 구경하다 나와도 좋습니다 이 서점이라는 책과 가장 가까운 공간에 잠시 들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서점 안에 책을 고르고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는 것만으로도 나도 벌써 교양인? 지성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취하게 돼요 그 기분을 자주 느끼고 오세요 또한 서점이 그 어떤 예쁜 카페 못지않은 매력적인 공간임을 경험하세요 생각보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분비는 핫스팟입니다 2단계 내가 요즘 제일 관심 가는 분야의 책 중 고르고 골라 딱 한 가지만 사온다 여러분들 꼭 자기개발서나 인문학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는 주제를 읽지 않아도 됩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책도 좋고요 요즘 유행하는 힐링 에세이, 화장품 책, 연애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다 좋아요 내가 관심 가는 주제에 대한 책 코너로 찾아가며 그 주제에 대한 아주 다양한 형형색색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들을 우선 이렇게 마구마구 뽑아서 한 이런 막 이렇게 다섯 여섯 개 쌓아놓고 퀵퀵퀵퀵 보면서 딱 한 것만 골라서 사오세요 처음에는 너무 거창하게 고르기보다는 오 이 책은 표지가 너무 맘에 들어 오 이 책은 지은이 성함이 나랑 똑같네 오 이 책은 목차에서 이 부분이 특히 나한테 너무 필요할 것 같아 정말 이런 단순한 이유여도 좋으니까 그냥 꽂히는 책 한 것만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집에 가면 그 책을 책장에 꽂을 게 아니라 침대 옆이든 뭐 내가 항상 앉는 데스크든 내 시선이 항상 머무르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그 책을 나는 이 책을 사왔으니까 일주일 안에 다 읽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손이 가서 읽다가 덮으셔도 좋습니다 아 읽다가 재미없으면 치워도 돼요 그래야 일단 책이라는 존재에 손이 가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펴봐도 좋으니까 그리고 폈다가 질려서 5분 만에 덮어도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읽기를 시작해 보세요 3단계 읽다가 재미없으면 쿨하게 패스해라 내가 읽던 책이 재미없어지고 잘 안 읽히면 그냥 덮어버리십시오 꼭 책을 시작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독서가 아니에요 책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유익한 내용으로만 가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책이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책 읽다가 이게 지루해지고 잘 손이 안 가면 그게 마냥 본인 탓은 아닙니다 지금 나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책을 읽으셔야 읽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요즘도 책을 사왔는데 생각보다 잘 안 읽히면 그냥 목차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만 읽고 패스하는 책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던 책이 재미없어지면 패스하고 다른 책 고르러 가세요 네 번째 앉아있기 근질거리기 직전에 책을 덮어라 간혹 책 읽는 습관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읽어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한 번 읽었을 때 오히려 너무 한 페이지만 읽으면 흐름이 뚝뚝뚝뚝 끊겨서 재미를 잘 못 붙입니다 그냥 한 페이지 뭐 두 페이지 이렇게 선을 두지 말고 편안하게 읽다가 조금 지루해지고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하면 그 페이지까지만 마저 읽고 책을 덮어버리세요 그 이상은 억지로 읽으려고 해봤자 책 읽기가 아니라 글자 읽기가 됩니다 억지로 읽는다 하더라도 내용이 머릿속에 그렇게 크게 남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직은 책을 덮기는 살짝 아쉬운 그때 책을 덮어야 다음날 우리가 여유 시간이 생겼을 때 핸드폰이 아니라 그 책을 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좋은 습관은 갑자기 나 이거 만들 거야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서 그래서 더 하다 보니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건강한 음식 먹기도 운동도 오늘 이야기한 책 읽는 습관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해는 책 읽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나 올해 안에 스무 권 읽을 거야 나 한 달에 세 권은 꼭 읽을 거야 이렇게 거창한 계획은 비추입니다 그러면 생각으로만 아 지금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는데 하다가 실천으로 잘 안 옮겨져서 결국 이번 해도 책값 빠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천천히 책에 재미를 붙여주는 거 천천히 내가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책을 거의 처음 읽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잘 읽히고 유익한 내용에 대한 책을 두 가지만 추천해 드리자면 한 가지는 운을 읽는 변호사 이전에도 추천드렸던 책인데 이 책 추천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아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이 글을 읽어라 이 책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짧게 짧게 실려 있어서 정말 부담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수면제용으로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좋은 습관 만들기의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습관 만들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